어이구 오랜만에 세차 좀 하고 가야겠네 시원하게 세차를 좀 아이고 시원하다 아이고 이게 뭐야 아이고 머스티 살려 아이고 머스티 살려 아이고 어 머스티 할아버지 왜 그러세요 어 저기 무시무시한 정갈이 있어 아 정갈이요 에이 설마요 어 저기 절대로 가지마라 아 알겠습니다 할아버지 에이 설마 머스티 할아버지 도대체 뭘 보신거야 아 시원하다 역시 세차장이 최고야 우후 아 개운해 엥 어 이제 가볼까 어 이게 뭐야 정말 정갈이다 달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헬리가 휴가를 가기로 했어 그래서 헬리 대신 캐리라는 친구가 오기로 했는데 알고 있었어 어 캐리 어 나야 잘 알지 어 그렇구나 어 캐리 어 캐리가 저기 오고 있다 어 캐리 안녕 어 캐리 오랜만이야 어 아주아주 오랜만이야 캐리 어 얘들아 그동안 잘 지냈지 어 그럼 아까 내가 연락을 받은게 있는데 세차장에서 큰 문제가 생긴거 같더라고 어 그래 폴리와 로이가 날 타고 빨리 세차장 쪽으로 가봐야 할 것 같아 어 그래 우리 빨리 태워줘 어 알았어 잠깐만 기다리라구 고마워 캐리 어 나도 고마워 얘들아 다 찾지 이제 출발한다 캐리 잘 갔다와 조심하구 콜리 콜리 로이 도착했어 오 고마워 캐리 어 수고했어 캐리 자 다들 열심히 일하라구 謎어우 어 şeyi 청갈이야 오 어떡하지 내가 먼저 헝 으이 어 으이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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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P히이이이이이이이이 feito 오 구조바람 어 얘들아 내가 도와줄게 어 정갈 너 한번 큰코 다칠거라구 오늘도 임무 완수 친구들 오늘도 재밌었으면 구독해주세요 그리고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안녕 출발 오늘도 즐겁게 청소를 해요 청소를 이렇게 쓱쓱쓱 쓱쓱쓱 이렇게 먼지가 많아서야 이제 곧 버스트리 출발할 때가 됐네 손님들이 먼저 와야 될텐데 오 오 오 저기 저기 손님들이 오기 시작하네 아 크롱크롱크롱 롱아 롱아 우리 빨리 버스 타고 가자 어 오 여기 307번이 있네 307번 타고 가자 크롱크롱 어 또또또 어 크롱 롱아 롱아 우리 아빠랑 같이 가자 여기 버스 기다리자 크롱크롱 크롱크롱 307번이 이제 출발하려나 보네 출발하려나 보네 초록색 음 307번 오 우리는 서울역에서 내려야 되는데 사울대도 가고 사울대도 가고 사울력도 가네 빨리 빨리 타자 롱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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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뒤에 타겠다 롱아 롱아 나는 뒤에 타겠다 롱아 롱아 이제 우리 서울역으로 출발 롱아 이제 우리 서울역으로 출발 오 늦었다 늦었어 어흐 나는 동대문 가야되는데 어떤 버스더라 오오오오오 이 하얀 버스 이건 아니고 노란 버스 아 이것도 아니네 오 이 빨간 버스도 아니고 오오오오오 동대문 가는게 오 저기있다 저기있다 784번 동대문 가는거 타야겠다 오오오 카드를 다시 떼주려니 아니 또 카드를 떼주려네 아 안 되겠다 우선 먼저 타야겠다 지금 타야겠다 롱은 이제 버스 타고 출발 어? 아직 루피가 안 왔네 어? 저거 타야 되는구나 내가 먼저 타고 가야지 어? 패티 패티 어? 루피였구나 루피야 왜 이렇게 늦게 왔어 어? 좀 걸어오느라구 아 숨차 어? 그랬구나 걸어오지 말고 뛰어와야지 어? 내가 달리기를 잘 못해서 어? 그래 그래 알았어 우리 빨리 버스 타자 이제 막 출발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 어? 알았어 어? 우리 그런데 인천공항까지 갈 건데 이 버스 맞아? 어? 그래 여기 봐봐 인천공항이라고 써있잖아 아 어? 버스 차가워 출발하겠다 빨리 가자 어? 알았어 어? 환승입니다 카메라를 다시 대주세요 어? 이번 정류장은 올림픽 공원입니다 어? 이번 정류장은 종합 경장입니다 좀 버스가 이상한 것 같아 아니야 아니야 다시 한번 눌러보라고 이미 처리되었습니다 빨리빨리 들어가서 앉자 그래 그래 알았어 자 이제 버스 타고 우리 출발하자고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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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혜리님이 어? 버스 타고 어? 유치원에 가야 하는데 어? 팔이 너무 아파서 빨리빨리 버스부터 타야겠다 어? 꿀벌 유치원? 어? 맞아 맞아 내가 갈렸는데 야 여기 꿀벌 유치원이었지 어? 버스를 한번 타볼까? 이 차량은 어린이 유치원 버스입니다 호정에서 아저씨 안전 운전 부탁드려요 안전 운전 부탁드려요 어린이 여러분 차에서 흐를 때는 위험하니 조심해서 천천히 흐르세요 어? 좋아 좋아 아주 안전 계획이 제대로 된 버스네 이 버스를 타고 나 혜리님은 유치원에 가겠다 응 유치원에 가야지 얘들아 얘들아 아빠랑 같이 경찰서 견학 가자 여기 경찰 버스가 있네 아빠랑 먼저 같이 경찰 버스부터 타자 좋아요 좋아 좋아 응 좋아 좋아 빨리 아빠 따라서 버스 타자 얘들아 좋아요 아빠 막내 먼저 버스를 타자 문이 열렸지 막내야 버스 타렴 첫째야 첫째도 이제 버스 타야지 아빠 저는요 여기 못 탈 것 같아요 너무너무 문이 좁아서요 위에서 탈게요 그러면 아빠랑 같이 위에서 타자 버스 타고 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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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 유치원 버스 타고 놀러간다 오우 나는 경찰쳤다고 견학 갈 거야 나도 서울 공연 가야지 우리 공항으로 빨리 가자 우리 공항으로 빨리 가자 크롱크롱 여러분도 오늘 버스 타고 놀러가세요 크롱크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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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rank 크롱 Could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